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독립법인에 재직 중인 청년인데 아마 인터뷰 영상을 미리 참조를 했는데 대부분 자기 학력이 낮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가장 낮은 학력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지방전문대를 졸업하고 독립법인에서 실손심사 1년 6개월 그리고 퇴사 이후에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다시 독립법인에서 실손심사 한 5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배경은 이러하다는 걸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사실 47회 합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47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3보험 과목이 정말 불이타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채점을 타이트하게 한 것도 있지만 저는 39.5점의 가채점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시험이 어려웠는지 실제로 받은 점수는 50.95점을 취득했습니다. 사실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 여부를 떠나서 25년도에도 이 과정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험이 끝나도 마음 편히 놀 수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시험을 더 이상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날려버린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수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후회 같은 것들로 가득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10월 4일이었는데 10월 3일 밤 11시 30분경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명단이 등재되었고 합격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는 기쁘다라는 마음보다는 아 이거 내년에 또 안 해도 된다 하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자 발표 3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도 지금 매우 기분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1차 시험부터 22년도 9월 30일부터 24년도 7월 28일까지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분 합격자 인터뷰를 보고 10월부터 2월까지는 2차 시험을 우선 준비하고 그 다음에 3, 4월의 1차 이후에 2차 시험에 전념하는 방식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2년을 목표로 하였고 때문에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1차 시험에 대한 기본을 닦았습니다.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이제 나머지 10월 30일부터 2월 말까지 2차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고 단권화 같은 것들을 마무리시켜 놓은 다음에 3월 초부터 1차 시험 직전까지 다시 밀린 1차 강의와 단권화 자료를 훑어보면서 1차 시험을 준비하였고 그 이후에 2차 시험에 전념하였습니다. 네, 우선은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법인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게시된 게시판 공보 중에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수당 30만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 자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0만원의 자격수당이 있었다는 점과 지금의 급여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계산이 있었고 사실 그것보다도 전 직장의 사수분께서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습니다. 조금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6개월 만에 독립법인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잦은 야근과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데 이직하게 된 응급실 원무부에서는 그보다 더한 민원과 몸으로 뛰어야 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전 직장의 사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전공자였던 저와 다르게 비전공자로 약 5년 정도 먼저 근무를 하고 계셨던 그분이 실수도 정말 많았고 전공자인 제가 봤을 때 답답한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업계로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그 사수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번엔 준비를 단단히 해서 도전을 해보자 다시 이직을 해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명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독립법인 근무 당시에 직장 동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학원 이름이었고 특히 같이 근무하던 팀 동료가 직장 동료가 인스티비를 통해서 합격했다는 사실 때문에 인스티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하려고도 했으나 방대한 분량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며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감도 안 온 상태에서 인스티비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1차 프리패스 강의를 수강을 하였고 처음 접하게 되는 윤종길 교수님의 강의력 때문에 이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1, 2차 모두 공부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해 왔는데요.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단권화를 실시한다. 이후에 더 상위 강의를 수강하고 필기 내용을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보충할 내용이 없다 싶으면 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1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정말 중요하다 체크해 주시는 것들 중에서도 제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싶은 내용을 필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2차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단권화 한 다음에 상위 강의를 수강하고 회독하고 하는 1차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해 왔습니다. 남들이랑 다를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유나 교수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각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거나 시각자료가 등장을 하는데 교재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똑같이 그려보기도 하고 내가 그린 그림과 교재에 실려있는 그림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좌우가 반대가 된 건지 등의 검토를 거쳐서 해부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종길 교수님 또한 강의를 하시다 중간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못 그린다고 하지만 그림 자료가 상당한 도움을 주는데 특히 필기 중간에 교수님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신 그림 자료를 똑같이 그려넣다 보면 나중에 단권화 자료를 살펴볼 때나 혹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찾아보게 될 때 이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교수님 강의는 기본 강의 이후에 문제풀이 강의 시점부터일까요? 대부분 도식화 자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도식화 자료를 이용할 때 강의 중간에 강의를 멈추시고 도식화 해본 다음에 도식화가 완료되면 강의를 이어서 수강해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에 따라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도식화 자료를 내가 그린 것과 교수님이 제시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하면 됩니다. 도식화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근제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책임근제는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 강의를 두 번씩 듣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23년도와 합치면 기본 강의를 세 번 수강한 셈이나 마찬가지여서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수강하는 것은 직장병행의 특성상 어렵기도 하였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위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상위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글을 통해서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다시 한 번 수강해 보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은 의학이론 강의였습니다. 저는 의무기록사라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베이스가 있었고 베이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1년 6개월 정도 법인 근무를 하면서 다 까먹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의료기사나 간호사분들에게 베이스라는 건 이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보험에서 필요한 의학 지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학용어나 기초임상의학의 베이스가 있으면 접근하기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유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 중간에 자기 실무 경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다시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잘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김유나 교수님 강의가 가장 재미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음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도 문제가 되지만 다음날 컨디션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틀의 시간을 날렸다는 자괴감 그리고 시험 막바지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더욱 큰 후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음주를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SNS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해 주실 텐데 저는 의외로 이 SNS를 이용한 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NS 특히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같은 경우를 도저히 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절제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만 사용을 하겠다. 특히 잠들기 전 1시간, 30분 이 시간은 도저히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루 일과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게 내가 휴식하면서 인스타 유튜브도 보고 공부할 땐 집중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더 늦기 전에 원수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학력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학점은행제 병행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완성될 때까지는 직장에 다니면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48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전모의고사 2회씩 수강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합격은 할 수 있으니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교수님들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